아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찬학트 입니다 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내일이 수능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 저의 구독자 분들 중에도 고3 수험생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라이브 때도 한번씩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데 지금 수시 준비하고 수능 준비하고 아마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실텐데 내일 준비한대로 시험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만큼 그리고 준비한 것보다 잘 찍으셔 가지고 틀릴 것도 다 맞추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턱걸이 10개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어 시험을 본다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내겠다는 약간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화이팅! 1, 2, 3 성공!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어요. 안녕!